이번 시간에는 구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구상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겠죠?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저의 이야기입니다. 저의 이야기. 제가 지금까지 생활코딩이라는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openutorials.org라는 이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? 라고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수업은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와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어떻게 이런 사이트를 구현 또는 구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시간입니다. 제가 처음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수업을 기획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요. 오프라인으로 몇 번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좀 쉽지도 않고 조금 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수업이 끝나면 딱 끝나버리니까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때 이제 제가 한 첫 번째 선택은 블로그였습니다. 저는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. 그런데 블로그는 문제가 있었어요. 뭐냐면 블로그의 정렬이 좀 문제였습니다.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이 최신순으로 컨텐츠를 정렬해 줍니다. 즉 작성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방식의 정렬 방법은 뉴스나 또는 일기 이런 것처럼 한편 한편이 독립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게는 적합한 정렬 방식인데요.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처럼 이 규모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수업을 봐나가야 하는 선행과 후행이 존재하는 그러한 컨텐츠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직접 구현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를 처음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오래된 순으로 정렬이 된다. 즉 수업이라는 것은 먼저 만드는 것은 사용자들이 또 학생들이 처음 봐야 되는 컨텐츠인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래된 컨텐츠일수록 먼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이런 이유로 이 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했고요. 여러분들도 저의 입장이 돼서 한번 자신이 직접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마음에서 우리 수업을 찬찬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.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만든 이 크크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. 좀 이름이 이상하죠? 저기 있는 저 URL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